다음 시작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하이드 앤 입니다 네 오늘 혜안저스 해볼 게임은 하이드 앤 칙이라는 게임이고요 저번에 후주 같은 AI인 척 속여서 뒤에서 칼을 푹푹 찌르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누가 진짜 AI고 누가 진짜 혜안저스인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 전에 뭐죠 레게노씨 좋아요와 윤희님 뭐죠 도덕이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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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돌이 신전 자 여기는 은돌이 신전입니다 이번엔 깃발 뺏는 게임이네 오 김치 저기 김치네요 저기 아니 내가 먹을거야 에이아이 김치가 먹었다 저 부근에 있을거거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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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이 새끼야! 눈치 개질이었죠? 나한테 오지마 어? 방금 휘두르는 새끼 누구야? 너지 인마 조졌다 김치 어디가? 죽어! 어? 아니야? 나 잡으려고 온다 죽어! 김치 없구나 어? 뭐야? 너 뭐야? 일로 와봐라 이씨... 야 일단 저거 먹어야 돼 김치가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아! 잠깐만 안 되겠어 싸악! 하지마 진짜 하지마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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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혜안님이구나 이게 혜안님이야 내가 왔을 때 자 구석에 있는 혜안님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쒸! 쒸! 뭐야 저거 터치다운 해야돼 터치다운 해야돼 누구나 나 받지 않겠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나봐 먹는 애 연호주 내가 먹어 토막아 토막아 아니 이렇지 내가 먹어 으아악 으아악!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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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렇게 운신해줍니다 어? 어? 자 솔직히 이쯤 되면 다 알았거든요? 자 저 저 사람이다 내꺼야? 자리가! 이렇게 세 명이야 아이씨! 이게 뭐야 내꺼야! 내꺼라고! 내꺼라고! 내꺼 니꺼! 까비 오케이 자자 콜사입니다 이리와요 아 저 맞아 그렇지 죽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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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따뚱 내가 이겨? 좀 더 들어와 들어와 야 그거 의미가 없어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아니 I'm the king of the chicken 아니 개배바야 다 쫄부야 다 쫄부 그 앞에다 아 복수한다 하 남자들의 싸움 좋았습니다 진짜 하하하하하 저 빼주세요 저 공격하려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았어 하하하하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번엔 해변이네요 안녕히계세요 오 상어 뭐야 이번에 깃발이 없다 초가 없으니까 이번에 진짜 AI 찾는 거네 뭐야 예 나이스 어디 어디 가비 연호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하하하하 아 애들 너무 짧은데 잠깐만 너무 안 움직이는데 노지 아 아 잠깐만 해!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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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복수한다 딱 떼 진짜 딱 떼라 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아잇 어 뭐야 뭐야 엘리스 어떻게 잡았어 이 사람 같은데? 구석에서 저렇게 도망가는 거 무빙 지금 심상치 않아 지금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이거 내가 봐버렸어 저 사람인 거 아! 아악! 연호 연기 개잘해 아아 아아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쟤 쟤 쟤 깜짝이야 와 바로 앞에 있었어 목표로 포착했다 너 연호구나 혼신의 연기를 하고 있구나 연호 서서히 좁혀 들어갑니다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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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 들어가는 연호 그리고 해안 자 가까이 오죠 오오 심리전 해보자 이거지 쉿 지금 질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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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들어와 들어갈게 내가 먼저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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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잠깐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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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주고 아아아아아아아 폭스덩공 아아아아아 잘해요 김치가 맞다 김치가 맞다 AI김치 어떻게 연호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저거다 어응 나 이제 죽이러 가야 되나 으으 미안해 I have strip gear strip gear come on 나 봐주지 않겠어 김치 레게노 찐민져서 들어와 어딨어 나 봤을텐데 아하하하 김치 자 이제 김치와 레게노만 남았습니다 레게노 머리도 지켜보고 있었나봐 오 다가가는거야 아씨 아 누구야 자 제가 사회자로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야 가운데 여기 뭐야 구명보트를 기준으로 둘 다 오른쪽에 계십니다 지금 서로 눈치만 오지게 보고 있습니다 레게노 시점판에는 자기는 하남자 아니라면서 4명 3명 자 오케이 5분의 1 판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둘이 동시에 쉬프트 누르고 뛰는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서로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김치와 레게노 둘이 잠깐만 멈춰주세요 잠깐만 멈춰서 둘이 마이크 켜보세요 둘만 야 하남자 아 왜요 하여자 자 하남자와 하여자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인지 과연 어 레게노 지금 들어가나요? 들어가자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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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짜아 아 짜증나 상남자한테 죽었어 아 이거 레게노 77 예아 이번에 어떻게 할거냐면은 여러분 마이크 다 켜는데 우리 말을 꼬만 하는 꼬꼬 오케이? 닭소리내면 되는거에요? 어 닭소리만 내면 돼 그 외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어떡하죠 라이카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크 켜 꾸꾸꾸꾸꾸 왠만 왜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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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코코코코... 이거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쿠오옹... 아! 아 뭐야? 와 러브샷 났는데 엘리스님이 깃발 먹고 있어서 그랬나? 아니 깃발 연어님이 갖고 있었는데? 와 진짜 지웠다. 배 쩐다. 와 미쳤다. 와 진짜 지린다. 야 우리 팀 전하자. 자 우리 팀 나랑 팀 할 사람 여기다 삥글빙글 나랑 팀 할 사람. 가자 가자. 나랑 팀 할 사람! 아니 그냥 이렇게 나눠진 대로 가자. 거기 3명 우리 3명 가자. 정답. 오케이 잼민 조스 대 꼰댄 조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우리끼리 안전히 조심하고. 야 하객진 펼쳐. 하객진. 양곽 양곽. 내가 왼쪽 내가 왼쪽까지 해. 양곽 양곽 양곽. 헷갈려. 헷갈리면 몰라. 어 잠깐만. 아 진짜. 부서 갇혔어. 누가 가질게. 가질게. 어디 갔었어. 부서 갇혔어. 누가 가질게. 안 돼. 안 돼. 쟤 잡아 잡아. 뭐라 뭐라 뭐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나는 같은 팀이야. 막 bueno 쪽에 올라갈게. 야 야 너 우리 팀이다 뭐. 잠시만 누가 누구 팀인지 모르겠어. 안 돼. 야 너 우리팀 아니냐구. 잠깐만. 이 사람 잡아 잡아. 엘릭스 잡아 이 사람 맞아. 자기 사람 맞아. 자기 waren 이거. 으핱. 누구야 우리 팀. 왜 planets cav一些 피글비글. 뭘 다 나ý till över. 나인 수 없는ivo의 과연. 야ologue. 앤릭스 나와. 白색. ㅠ nada. 야! 고모 죽여! 고모 죽여! 고모! 고모 죽여! 고모 죽여! 고모 죽여! 고모! 밀린다 밀린다! 얘들아 얘들아 좋은 생각났어!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좋다! 제가 무궁화 하면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뒤돌아보고 있다고 나오시면 안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가 피었습니까? 벌벌 떨어 여기 봐드릴게요 무궁화 꽃이가 피었습니다 누구야? 왜 달려오는 거야? 나 아니야! 나 미안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이상해 진짜! 봐줄게 알았어 봐줄게 봐줄게 움직이지 마 아직 움직이지 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너는 걸렸다 너는 일로 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진짜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정확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할미꽃이가 피었습니다! 너도 안 되겠다 일로 와 너는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넌 안 돼 너는 일로 와 너무 아실 줄 알았지 난 잘한다 난 잘한다 진짜 무섭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이거 나야? 나라고? 미안해 너 나 진짜 미안해 나만 아무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وال eta 나 안 되겠다. 걸렸어? 걸렸어? 와... 아 윤현님도 긴장하셔야 돼요. 김혜야! 자 여기서 딱 걸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진짜 정중당당하게 볼게요. 제가 조금 살짝은 얘기는 봐 드릴게요. 알겠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건 이겼다. 저 죽이세요. 저 죽이세요. 잘했어. 이렇게 치킨을 먹게 되네. 자 이제 윤현님도 치킨 하나 얻으셨고요. 개인전으로 한 번 해봅시다. 윤현님도 치킨 하나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쌀을... 우워! 자 막론 오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막론 젠대요?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자 나랑 뜰사람 들어오세요. 막론 앞에 모집할게요, 한 명. 어 누구야 당신 누구야? 아 혜연님 왔어요! 연우님 앞에 혜연님 왔어요. 이거 이거 엘리스다. 이거 엘리스다. 엘리스 모라! 엘리스 모라! 엘리스 모라! 엘리스 몰아! 엘리스 몰아! 엘리스 잡아! 엘리스 잡아! 엘리스 잡아! 엘리스 잡아! 야! 죽어라 야 너! 뭐야 뭐야! 야! 죽어라 야 너! 게도야 게도야 우리 팀 먹자! 게도야 일로와! 게도야 막론 쪽으로 와! 김치 몰아! 대각선 몰아! 대각선 몰아!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김치님 죽여야 돼! 아 진짜 하지마! 누가 누군디! 나 지금 벽! 벽 쪽에 붙어있는 팀이 이제 재민저스고요 자 오케이! 김치님 준비됐습니까? 어 됐어 됐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솔직히 나랑 팀 하고 싶은 사람 저요!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제가 치킨 드릴게요 야! 아 진짜! 파이트! 아니! 처음에 캐드님 잡으면 치킨이야! 야 이 하아가! 아니야 듣지마! 고모 이모 말 듣지 말고 빨리 둘이 붙어! 이긴 사람 치킨 사줄게! 얘들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잖아! 빨리! 저의 말을 묻지마! 어른들 믿지마! 어른들 믿지마! 그래! 아니 아니 김치님! 혜하님부터 해요 진짜 혜하님부터! 김치야! 뒤를 보라고! 아니 김치님! 아니 이렇게! 아니 봐봐! 이거봐! 이거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아! 아! 잠깐만! 최후의 반론합시다! 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반론 아니라 별론... 왜그래! 아아! 들어 해보세요! 바꾸 낀다요! 둘 다! 삼촌이라고! 삼촌이 나랑 놀아주는 거 같아서 재밌다고 항상 얘기하더라! 아핳! 삼촌!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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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이길거지마!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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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준거 지나지 김치님! 별로요? 근데 김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빠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돈이라도 드릴게요! 캐나다치킨 사 드세요! 그거는 뭔가 좀 그러지 않아요? 아핳! 뭔 차이 해야지! 김풍찌꾼도 돈인데! 아핳! 어! 아이패드 사주세요!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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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래성 누구야! 나 나 나 연호! 연호랑! 너! 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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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개노 빨리 와! 모래성이 아니는데? 모래성이 아니는데? 빨리 보러 갈까? 그럼 누군지 확인해보면 알지! 레게노 했잖아! 아핳! 이게 난데? 누군지 확인해보면 알지! 레게노 했잖아! 아핳! 아핳! 확인하는데 안 죽여도 했는데! 연호 연호 우리 팀 하자! 아아! 진짜 안 할게요! 누구에요 여기? 누구에요? 아핳! 아프라미스! 자 이렇게 내가 칼질도 할게! 자 나 죽여도 되잖아!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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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헤안! 내가 잡아버릴 테니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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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냐고! 아핳! 아핳! 나이스 연호! 가자 가자! 저기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멈다ㅏ gene하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érica 이 하염자들! 하나의 젓은 잡아! 하나를 젓은 싸먹자 이거! 야 쌈 써먹어 이거! 가자 가자! 지금 가자! 몰아 몰아 당몰아 당몰아 당몰아! 쿠쿠네! 그거! 이어오! 오이! 쿠쿠네! 그거! 話 아하하하 아핳! 어핳! 나이스 앨리스! 나이스 앨리스~! alanrey 나이스 앨리스ее! traditiona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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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연호 까비 까비 아 아 아 아 아 네 오늘 이렇게 치킨 앤 책 해봤습니다 엔치 찍자 치킨 먹은 사람 치킨 반산 거수 아 아 아 아 애만뇨 엘리스 김치 팍 받았고 우리 남자들은 치킨도 못먹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는 자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가진의 게의 좋아요 어인지부터 드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